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국회 부의장을 지낸 정 의원은 육선 의원이 된 뒤 국회 의장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적지 않은 나이에다 물갈이 대상으로 꼽히는 영남권 다선 의원이어서 공천을 통과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. 한국당 안에서는 박성민 전 중구청장이 강력한 대항마로 손꼽히고 있습니다.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의 출마설도 있는 가운데 이동우 전 울산경제진흥원장, 조용수 전 중구청장, 문병원 전 시의원, 강용식 전 시당 사무처장도 후보군으로 손꼽힙니다. 민주당에서는 박향로 중구지역위원장과 임동우 전 시당위원장, 김광식 전 현대차 노조위원장이 후보로 거론됩니다. 노동당에서는 4년 전 선거에서 정의원에 이어 2위를 차지한 이향희 시당위원장이 손꼽힙니다. 정의당에서는 이호상 시당위원장이, 민중당에서는 천병태 전 시의원과 홍인수 전 중구위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보수의 철옹성이었던 중구에서는 정가빈 의원이 당 안팎의 거센 도전을 이겨내고 육선에 도전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입니다.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.